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고찰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헛된 추구들을 탐구해보겠습니다. 1. 과도한 물질적 추구. 물질적 성공과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인생에서 가장 헛된 추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소유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면 때로는 더 많은 불안과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가치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개인의 행복과 자존감을 해치는 또 다른 헛된 추구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여정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초래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성취를 강과하게 만듭니다. 3. 지나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삶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4.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 명예와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과 개인적 성취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명예와 지위보다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 불필요한 적대와 분노의 에너지 낭비하기.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적대감과 분노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분노와 원하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이해와 용서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입니다.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사랑, 우정, 자기개발, 창조적인 활동과 같은 긍정적인 추구는 삶을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하며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합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이해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